아버지, 사짓꽃, 난 아버지, 애한테 돌아오랄까? 맞아. 엄마 지금 화가 났어? 언니도. 언니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야. 어떡할 거야? 언니 너만 화났어.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야? 누가 언니를 콕콕 때려요? 또 때리고, 또 눈이 이렇게 비비고. 또 했다. 때려. 어느 쪽 공둥이 맞아야 돼? 세게. 오른쪽 공둥이 맞아야 돼? 세게 때리면 응해 울걸? 괜찮아. 뭐지? 물. 그럼 살살 때려. 살살 때려? 어. 언니. 언니가 몇 말 말했냐? 언니가 몇 번을 말했어? 언니가 세 번 동안 때렸는데, 때리가. 그러니까. 다, 다. 때려. 나. 언니를 때리면 어떡해? 언니랑 엄마랑 이제. 다, 다. 그냥 웃는 거 아니야. 언니가 지금 화나고 있냐? 언니 엄청 화났네, 지금. 맞아. 때렸어. 때렸어. 언니를 때리면 어떡해? 놨어, 태리야. 언니 너무 혼났어. 언니 지금 고통 화난 게 아니다. 엄마가 볼 때는. 안 화난 게 아니야.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. 뭐해? 미안해. 언니 진짜 혼났어. 태리야. 언니 안어, 빨리. 두 눈에 안 그럴 거지? 안아줘. 옳지, 안아줘. 옳지. 태리야. 그런데 때리는 한탕 안 돼. 하지만 때리는 건 좀 안 좋아. 안아, 안 그럴 거죠? 맞아? 네, 그래야지. 맞아. 네, 그랬다. 그냥 안아줘. 안아줘. 안아줘줘. 언니 뽀뽀해줘요. 뽀뽀. 뽀뽀. 언니, 이제 나를 잊지 마. 언니 때리는 안 돼? 또 내 눈물이 너무 온다. 알겠지? 네, 해야지. 좋아. 태리야, 이제 태리야. 태리야, 태리야. 한찍 줄 거야. 잘한다. 자, 태리야. 앗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태리야, 내 이만은? 네. 쩨쩨. 언니, 뽀뽀해줘. 뽀뽀. 언니, 벌려. 매들었다.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, 태리야. 메리 크리스마스. 대리, 축하합니다. 대리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베리 축하 베리 축하합니다